안녕하세요. 변혈과 전문의 박성원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감염과 발기부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 감염되고 나서 여러가지 다양한 탑병증들, 증상들을 환자들이 얘기하잖아요. 후각을 잃는다, 맛을 잃는다라던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코로나를 심하게 앓았던 사람들에서 발기부전, 그리고 남성 성기능장애, 특히 고환기능 부전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체에 우리가 들어와서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키는데 여성보다 남성에서 좀 더 심한 감염을 유발하고 그리고 사망률도 더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남성 호르몬 수용체를 통해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세포에 들어오기 때문에 남자들에게 아무래도 남성 호르몬 수용체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더 남성들이 심하게 겪는게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중환자실에 갈 정도로 심한 감염을 앓았던 남성들을 쭉 연구한 결과 그 사람들에서 발기부전이 나타나는 비율이 높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럼 이렇게 발기부전이 나타나는가를 찾아보니 논문들에서는 얘기하는게 세가지 이유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번째는 혈관 뇌피세포의 손상, 두번째는 고환의 직접 손상, 세번째는 심리적 부담감. 혈관 뇌피세포 손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혈관 뇌피 손상을 유발한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먼저 혈관 뇌피세포가 어떤 세포이냐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혈관 뇌피세포는 동맥의 가장 안쪽에 자리 잡고 있는 세포예요. 그래서 혈관 뇌피세포를 쉽게 설명하는 방법 중에는 이건 것 같아요. 달리기를 하면 건강해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달리기를 심폐운동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런 이유가 뭐냐 하면 달리기를 하면 혈액의 순환이 빨라집니다. 그 혈액의 순환이 빨라지는 때 얘네가 혈관 뇌피세포를 마사지를 해주게 돼요. 그러면서 혈관 자체가 튼튼해지는 거거든요. 결국 동맥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기능의 가장 핵심은 바로 이 혈관 뇌피세포가 건강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할 때 들어와서 바이러스가 세포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결국엔. 근데 그 세포 안에 들어갈 때 혈관 뇌피세포를 타겟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혈관 뇌피세포에 발현되어 있는 ACE2 수용체하고 TMPRSS2가 많이 발현되어 있는 세포일수록 코로나 바이러스에 취약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하필 이게 혈관 뇌피세포에 많이 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 뇌피세포가 망가지게 되면 혈전이 많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왜 혈전이 생긴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게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혈관 뇌피세포 손상이 많아져서. 근데 이 혈관 뇌피세포가 되게 풍부한 곳이 어디냐. 바로 남자들 생식계에 있는 해면체예요. 발기를 담당하는. 그래서 해면체 기능이 떨어지고 그 결과 발기부전이 온다. 이게 지금 하나에 알려져 있는 기전이에요. 두 번째로 고안의 손상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남성 호르몬 수용체를 통해서 감염이 되는 것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당연히 고안에는 남성 호르몬 수용체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고안에 있는 이 세포들에도 아까 얘기했던 혈관 뇌피세포 막에 발현되어 있는 AC2라는 단백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인체에서 가장 높게 발현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걸 타고 거기에 침투하기 좋겠죠. 그래서 고안 세포에 직접적인 손상이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논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이제 성기능이 떨어졌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론 코비드 신드롬에서 신드롬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서 발기부전이나 성기능 장애도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된다 까지가 논문의 내용이었어요. 코로나를 앓고 나서 발기력이 떨어질 수 있다. 코로나를 앓고 나서 남성 호르몬 레벨이 떨어질 수 있다. 이거를 남자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런 증상을 겪는다면 거기에 대한 치료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거든요. 치료는 우리가 발기부전의 치료는 당연히 널리 알려져 있는 것처럼 먹는 약이나 주사나 수술 그리고 지금에서는 체축격파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연구된 바는 없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 코로나로 인한 발기부전의 기전 결국 혈관 뇌피세포의 손상으로 인해서 발기부전이 온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체축격파가 가장 잘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체축격파는 이런 혈관 뇌피세포나 다른 손상된 조직들을 재생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발기부전 환자들에서 아마 체축격파가 효과가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아직까지 그냥 소위 말한 제 뇌피셜일 뿐이지 제가 생각해봤을 때 이럴 것 같다는 거지 아직 연구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코로나가 사실 비유기과 쪽에 무슨 영향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논문을 찾아보니까 꽤나 많이 발표됐더라고요. 처음 코로나 시작되던 중국에서부터 다른 여러 나라들까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관련된 논문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미국에서나 유럽에서는 이미 이런 남성생식기 쪽에 있는 신드롬들을 많이 염려를 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본 논문의 제목이 코로나랑 남성성기는 빙산의 일각이었어요. 제목 자체가.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가 코로나를 다 경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빙산의 일각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여튼 문제가 더 심해지기 전에 이런 손상들은 조기 치료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코로나를 알았고 코로나 때문에 이후에 발기력이 좀 떨어진다 혹은 성욕이 좀 감소한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면 심리적인 영향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실제로 혈관 뇌피세포의 손상이 있지 않나 한번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